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알려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던 날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치 마시라고 지금도 그대 손은 그대처럼 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게 꿈이 없나 그대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가 내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빠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내 장 모습처럼 일도 많 힘들었은 날 내 잔 모습처럼 이도만 힘들었던 날 여행을 다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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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